아 바람은 이륙바람은 들어오고 있고 여기 지금 흑선상 위에만 구름이 꽉 껴있어요 천안 시내에서부터 평택까지는 뻥 뚫렸는데 날이 여기만 그러네 오늘 일단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디형님 나오셨고 핏불도 나오고 저희도 저도 나왔습니다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와 잘 올라온다 여기 넣었는데 거기 있었네 두 개 누르란 말이야 내 건가? 너 하나 가져 너 가져 저 있어요 두 개 넣으면 안돼 야 너 물 좀 빼고 이걸 니가 넣어 벌써 끝났어 어차피 오늘 쫄은데 뭐 4kg라며 어차피 쫄은데 어 올라간다 지형이 형 네? 올라가는데? 이거 너무 3.5 인데 늦지 말아라 이따가 올라오면 누군가 먹겠지 어? 어 올라가네 유지가 되네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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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쑥 조금씩 까지네 아이씨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되지 어허 나가면서 잡아야지 어허 다른 사람 보내네 아이씨 한국쪽으로 비행을 해야되는데 한국쪽으로 비행을 안하고 아이씨 어윽 어우 시발 이렇게 나가면 저기서 고루 잡기가 힘든데 열 잡기서 저기야 앞으로 쫙 나가고 못 건대서 고루를 잡아야지 에휴, 고마워, 아휴. 나만 몰라요. 아, 이거 안 채웠다. 아무리 작게 병여더라도 채울 건 채워야지. 아휴, 오래 버티네. 햇비만 조금 나오면은. 저기 되걷는데. 물이 작겠는데. 그만 나오면 뭐 설리죠. 어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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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꾸봤어요. 꾸봤는데? 아. 근데 어떻게 소리가 났지? 아. 마이크 터졌어요. 고도로가 올라가야 벗어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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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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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